그러니까 이제 8층 쇼핑몰을 콘서트홀이죠. 콘서트홀에 공사하던 임부 한 분이 이제 8층 높이에서 추락하셔서 지금 사망을 하셨는데 하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은 추락하신 다음에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48분 걸렸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임부가 있었으면은 같이 1, 2, 9에 신고해서 하면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직사가 아니라 병원에 이동 중에 사망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롯데 측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 강수를 뒀죠. 지금 얼마 전에 영화관에서 문제 생겼죠. 수족관에서 문제 생겼죠. 영화관 진동 사고 났죠.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죠. 사실은 공사장에서 사고 난 거 가지고 건물의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공사 가정에서 난 거니까.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강수를 내렸냐면 영화관 수족관 임시 사용 금지, 공사도 임시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 임시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완전 허가가 아니라. 그때 조건을 달았어요. 만약에 안전 같은 거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위험한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사용을 중단하고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이번에서 서울시에서 강수를 둔 거로 보여요. 또 이번 사망사고의 문제가 두 건의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롯데월드가 두 번 모두 다 사고 즉시 119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 사망사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는. 그래서 아마 40분 정도 시간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자꾸만 119를 안 부르고 자체적으로 하려는 건지 이것도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서 이런 정도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옹호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공사 현장 사고 많이 납니다. 그런 사건을 많이 하는데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 정도 건물에서 인재 사고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지. 문제는 제2롯데월드에서 예전에 건물할 때부터 싱크홀 문제 생기죠. 그게 롯데월드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수족관 문제 생기죠. 영화관 문제 생기죠. 그런 사고들이 누적되다는 과정에서 저런 건설 과정에서 인부의 추락사고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롯데월드가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국민들은 심지어는 더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니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불안감을. 저는 그래서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2롯데월드 측에서는. 그런데 아마 또 한쪽에서는 특혜십이 있었고요. 고도 재원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2롯데월드 측 스스로가 더 강하게 이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스스로가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런 비난을 왜 우리만 비난해? 이렇게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완벽하게 하자. 이런 쪽으로 승화하는 게. 알겠습니다.